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보았는데요. 파란빛깔의 푸른 바다와 에네랄드 빛의 바다를 한번 표현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뻔한 바다 말고 약간 주황빛이 나는 노을지는 저녁의 바다를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실리콘 매트나 종이를 깔아서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레진이 화학물질이기도 하지만 작품에 지문이 남기 때문에 꼭 장갑을 껴주시는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테이프를 몰드를 올려서 꽉꽉 붙여주세요. 꽉꽉 붙여주셔야 레진을 부었을 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레진을 조금 짜주신 다음에 색깔을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몇가지 색깔을 준비해왔습니다. 짙은 색부터 안쪽으로 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색깔을 이렇게 올려주고 경계 부분은 잘 섞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까지 다 완성을 해주셨으면 히팅툴을 활용해서 기포를 없애주세요. UV 램프로 강화를 경화를? UV 램프로 이제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호나 반사살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파츠들을 올려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투명 레진에 글리터를 좀 섞어주시고요. 사이즈가 작은 은색 글리터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서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톰하게 레진을 한 번 더 올려주신 다음에 라이터로 기포를 제거해주시고요.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밍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도톰하게 부어주도록 할게요. 도톰하게 도밍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까 붙여주었던 테이프는 제거해주시면 어떤 반투명한 느낌 노을지는 바다를 한 번 표현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키링을 한 번 연결해줄 건데요. 이 오링과 키링 그리고 오링 반지 이 벤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키링 만들기나 비즈 공예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 먼저 오링을 이렇게 벤치로 잡으신 다음에 오링 반지에 걸어서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홈이 열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키링과 저희가 만든 이 펜던트를 연결해준 다음에 오링 반지에 걸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짜잔! 키링을 한 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경작업을 한 다음에 흰색을 얇게 도포를 하고 투명한 레진을 한 방울씩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이런 물결 무늬가 나타나요. 이쪽에 있는 작품은 마지막에는 투명 레진을 쓰고 흰색 레진을 넣어서 파도가 일으켜지는 모습을 한 번 표현해보았어요. 여러분도 예쁘게 한 번 레진 공예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